11단 유적무푼기지념하고 성성무원매지시리 가야니 소위경의직내제여찬이란 유사적 일이 응사하고 일이 있을 때에는 이치로서 그 일에 응하고 다시 말하면 그냥 대충대충 덤벙덤벙하는게 아니라 저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이치라는걸 곰곰이 따져서 그 일에 응하고 독서적 이성궁리하야 글을 읽을 때는 성자는 이게 진실, 참, 그죠? 차분함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성참된 마음으로 국리, 이치를 연구하여 사실은 자세하고 꼼꼼하고 전후좌우를 살피면서 글을 읽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제이자위엔, 즉 일을 할 때는 일자리에 나가서 사실은 그 일에 맞게끔 일을 처리하는 거에 거기에 전념을 하고 글을 읽을 때는 또 마음이 글 읽는 데 전의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 제이자위엔 이 두가지위엔 정좌수렴차심아야 정자는 이게 고유정자지요 차분히 앉아서 수렴차심 내 마음을 수렴한다고 하지요 수렴은 거둬들이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명상법 요새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한 번쯤 그 마음 소재를 파악해보는 거죠 정좌수렴차심아야 사적적무 분기지 이념하고 그 마음으로 하여금 적적이라는 것은 고유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차분히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내 마음으로 하여금 차분히 무 분기지념 이 분자는 분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사실은 막 마음이 막 이게 흩어지고 막 떠다니고 막 그런 것이 분입니다 분분하게 일어나는 마음이니까 괜히 들뜬 마음이 없게 하여 성성 무 혼매지시리 가야니 이 성성이란 것은 마음심 옆에 별성자 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주 또렷또렷한 겁니다 머리가 맑어서 또렷또렷한 그렇게 해서 무 혼매지신 혼자는 어두울 혼자고 매자도 어둡을 매자네요 그러니까 어둡고 어둡게 되는 그런 실수를 없게 하는 것 사실은 마음을 눈을 감고 가만히 자기 마음이 정말 어디 있는가 이게 사실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공부입니다 그래서 맹자는 구방심이라고 했지요 흩어진 마음을 구해오는 것 그것처럼 중요한 건 없잖아요 그것이 오르니 소위 경의직내자 여차라 이 경의직내라는 말은 주역에 있는 말이거든요 이 경자를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경의라는 것은 주일무적이다 하나를 주장해서 마음이 다른 데로 가지 않는 것 내가 공부하려고 마음 여기 딱 앉아있으면 공부에 여기 와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 있으면서 갑자기 아이고 내가 오늘 숫단지 올려놓고 왔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하시면 마음이 글리 갈라지는 거죠 그러면 율국선생님 표현대로 서자서 아자 압니다 책은 책이고 나는 나예요 따로 놀아요 그러니까 경의직내라는 말은 이 경의직내라는 말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직역을 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공경하는 마음으로써 직내 그 내 마음속이 안내자입니다 내면의 마음을 바르게 한다 직역하면 그런 말인데요 그 뜻은 내 마음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아까 말씀한 대로 일을 처리할 때는 그 일에 마음이 있어야지요 책을 읽을 때는 책 읽는 데 마음이 있어야지요 사실은 밥을 할 때는 밥하는 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글씨 쓸 때는 글씨 그 붓끝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조금만 삐뚤어지면 사실은 달라지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경의직내죠 그리고 흩어지지 않고 자기 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그 마음 자세 그것이 바로 이와 같으니라 다시 말하면 율국 선생님이 얼마만큼 경의직내라는 말을 깊이 생각을 하셨는지 그 경의직내는 두 가지밖에 없다 일을 할 때는 일에 나가서 그 일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골똘히 생각해서 이치에 맞게 일을 처리하려고 하고 책을 읽을 때는 차분하게 앉아서 그 궁리 이치를 이 궁자는 이게 연구할 궁자입니다 이치리자고요 궁리 우리 궁리 궁리 그러잖아요 궁리라는 말은 그 이치를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맞춰보고 하는 것이 궁리예요 그것이 바로 경의직내의 공부였더라 그런 말이죠 이치예요 한글자막 by 한효정